한 남성이 2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 까르띠의 귀걸이를 2만 원에 구매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. 현지 시각 지난 26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로헬리오 비아레알은 지난 12월 인스타그램에 뜬 까르띠의 광고를 클릭했습니다. 까르띠에를 몰랐던 비아레알은 홈페이지 구경 중 저렴한 귀걸이 한 쌍을 발견했는데요.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귀걸이 가격은 237페소, 한화 19,000원이었습니다. 비아레알은 즉시 두 쌍을 구매했는데요. 그러나 이는 까르띠에 측에서 가격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원래 가격은 23만 7천페소, 한화 약 1,900만원이었습니다. 까르띠에는 가격 표시 오류였다 밝히고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비아레알은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이후 샴페인과 가죽 제품을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. 그는 웹사이트에서 구매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, 그래서 사은품을 받는 대신 규정대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는데요. 뉴욕타임즈는 멕시코 연방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공급 업체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정에 회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결국 까르띠에는 비아레알에게 구매한 제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그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귀걸이가 도착했다며 까르띠에 로고가 붙은 상자와 제품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.